¡Suscríbete al canal!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사는 20살 김채원입니다. 박가빈이라고 합니다. 김예은입니다. 야구장에 오면 내가 이거는 꼭 가지고 다니고 선수들 포토카드 뽑은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더우니까 쿨패치 붙이고 다니고 굿즈에 탐나는 굿즈가 있다면? 얼마 전에 광복절에 나온 유니폼이 너무 뜻도 깊고 예뻐서 삼성도 그런 뜻 깊은 유니폼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기아에서는 삼성 속에서 탐나는 굿즈가 있다. 기아는 그 유니폼에 줄 있는 유니폼이 없거든요. 근데 삼성 보니까 하얀 색깔에 파란색 들어가 있는 것도 되게 예쁘고 남색도 되게 줄문도 들어가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줄무늬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깜짝 놀랐어요. 삼성에서 내줬으면 다 붙지 말라고. 사람들 그 맨날 스케치북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. 그거를 아예 삼성을 딱 붙여서 파는 펜이랑 같이 세트로 팔아서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오면 사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마스크차 너무 귀여우니까 키링 같은 거 달고 다니는 약간 은근슬쩍 티낼 수 있는 그런 거. 아 네일코요? 네 네일코요. 그렇게 그런 키링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태라! 저는 수원에서 온 삼성 라이온드 팬인데요. 오늘 패션은 강민호 선수가 제주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제주도 놀러 갔을 때 샀던 모자랑 강민호 선수 마킹해서 입고 전체적으로 강민호 선수 명사도 하고 오늘 조금 특화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왔어요. 야수장 오실 때 이거 하나는 꼭 들고 온다 하는 거 있을까요? 들고 오는 게 좀 많은데요. 일단 저는 좀 착장이 중요해요. 그러니까 무조건 뭘 하든 풀로 오는 걸 좋아하거든요. 머리띠. 유니폼은 당연히 필수인 거고 응원봉이나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굿즈 있잖아요. 누가 봐도 나는 이제 삼성 라이온즈 팬이다 하면서 이거 저 수원에서부터 입고 왔거든요. 제일 만족스러운 굿즈였어요? 굿즈 중에서는 배찌요. 배찌? 배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구했거든요. 팬 포토북 그거 사야 주잖아요. 그 증정용으로 말고 구매하기 좀 다시 부르셨으면 좋겠고 작년에까지는 나왔더라고요. 그 나시 있잖아요. 민소비 나시가 라운드로 원래 나오다가 V로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라운드로 해가지고 예쁜 디자인으로 한 번 더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에버랜드 굿즈가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귀여운 거를 다시 한 번 또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전주에서 온 양성은입니다. 전에서 온 송지윤입니다. 혹시 양성에 계시면 다 입고 오는 건가 보이실까요? 저는 항상 이상하게 직방 갈 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무비를 챙기는 편인데 오늘은 제가 까먹고 안 들고 왔더니 또 비가 오네요. 어때요? 유니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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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정도 입을 거 같아요? 두 개? 두 개? 두 개? 하나 입고 하나는 들고 네.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이거랑 네. 유니폼 3주 중에 탐나는 게 있나요? 아 저 아까 같이 가서 구경했는데 인형 같이? 인형 키링 같은 게 엄청 귀여워가지고 그거는 좀 사고 싶더라고요. 야 빈지로 탐나는 게 있어요? 빈지노랑 그 콜라보한 유니폼? 아 구성에서 꼭 내줬으면 하는 굿즈가 있다면? 굿즈요? 네. 이거 물량 더 뽑아주세요. 흰색으로 제가 원래 흰색 사고 싶었는데 멋있어요. sparkly 안동산은 한희정입니다. 어떻게 뭐 오시는 거예요? 모맥cznie 800원 blastly optimizing cared. 나뉌받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제작하기도 하고 혹시 지금 또 오시는 피씨 비싼거예요? 요즘에는 라봉이에요 나오시면 하는 분이 많이 있나요? 대상 유니폼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기다리는 팬들이 엄청 많거든요 나오시면 구매하실 건가요? 네, 당연히 해야죠 제가 최애 선수가 두 명이어서 너 누구랑 더분들이요? 김재성 선수와 김덩혁 선수예요 그러면 나오면 막히면 어떤 분이 만나요? 김재성 선수랑 김동현 선수 두 분 다 알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현풍 초등학교 3학년 이상원입니다. 되게 많아요. 항상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? 네. 이거 기본. 아 기본으로. 매일 항상 꼭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있나요? 응원봉, 팬, 유니폼. 원더기 님은 제일 좋아해요? 저 강민호 선수. 여러분은 항상 비바리받을 거예요? 아니요. 오늘은 좀 테이블석을 처음으로 가서 더 바리바리 싸는 것 같아요. 내줬으면 하는 분이 있어요? 선수 그 얼굴. 피규어 그런 거. 응. 피규어 같은 거. 선수가 이제 진짜 안 좋아. 손이 낮으면 어때 삼성 화이팅. 화이팅. 다이어트기. 사이. 데뷔을 위해 달려가자. 오오오오. 삼성 라인. 원주 화이팅. 김석아. lots.